요즘 걷기나 달리기를 하고요 포인트 혹은 캐시를 리워드로 받는 그런 앱 아니면 서비스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 같은 러너들은요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앱을 잘 사용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쏠쏠한 그런 재미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사 앱에서 걷기를 하면 주는 포인트 그 다음에 토스뱅크에서도 만보기가 있거든요 그걸 쓰면 토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만보기 만보는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한 50원 정도 많지는 않죠 50원 정도 그리고 보험사 앱 같은 경우에도 한 30에서 50원 정도쯤 그리고 기타 이런저런 포인트 모으는 것들을 쓰면 하루에 한 100원씩 정도는 모으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포인트를 주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앱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나 광고를 좀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앱들이 많아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험사 앱하고 그 다음에 토스뱅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제 크진 않죠 하지만 한 달이면은 서비스나 앱 하나당 한 1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금액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그런 커피 하나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 포인트는 보험금을 낼 때 쓰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결제를 할 때 활용을 해서 제가 써보니까 의외로 좀 쏠쏠한 편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요즘 보험사들이 이런 약간 헬스케어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만보기 기능 혹은 운동을 했을 경우에 뭔가 이제 캐시나 다른 리버드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돌려드리는 걸 많이 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건강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타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어차피 달리기를 해서 몸이 건강해질 거라면 이렇게 쏠쏠하게나마 한 달에 뭐 한 몇천원이라도 포인트를 받아가서 뭔가 쓸 수 있다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요 스트라바입니다 스트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발란스 마이앤비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뉴발란스와 연계해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모으면 이건 정말 생각보다 꽤 쏠쏠하게 정말 큰 금액을 모으실 수 있고요 이걸로 나중에 뉴발란스 제품 특히 이제 러닝화 같은 거 이런 걸 구매하실 때 포인트를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인을 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뉴발란스 러닝화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뭐 안 해 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뉴발란스 러닝화 이외에도 다른데 뭐 다른 제품 같은 것들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뭐 의류라든지 다른 것들 있죠 그래서 이 방에 운동하시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은 조금 있어요 연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운동 달리기 하시면서 포인트도 같이 쌓아 나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또 꾸준히 로그인을 하시거나 출석 체크 하시거나 자주 달리기를 하는 좀 성실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꾸준히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검색해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뭐 걷기 앱이라든지 다른 운동 앱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포인트 상품권 이런 거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앱을 쓰실 때는 앱을 동시에 켜두고 사용을 하셔도 모두 동일하게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한 몇 개 정도의 앱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된 것처럼 일부 앱들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화면을 막 광고를 계속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화면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물론 포인트 주니까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 시간에 저는 차라리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또 막 그런 앱들은 산만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한 앱들 중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달리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고 할 때마다 아 내가 오늘 이만큼 운동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걷기라든지 달리기 같은 다른 운동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사 앱하고요 그 다음에 토스를 자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트라바랑 연계되어 있는 뉴발란스 요것도 같이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러닝화가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진짜 러닝화 좀 괜찮은 거 사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1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하면은 조금이나마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살짝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잘 맞는 앱을 써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